지금은 짐턴센스 하우스 가고 있는데 여기 되게 분위기 특이합니다 강면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그래피티도 있고 약간 더럽고 약간 무섭고 배가 막 지나가고 그러네요 지금 표 사고 한 50분을 기다려야 돼서 그동안 여기 집 근처를 둘러보고 옷가게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가이드 투어로만 볼 수 있고요 가이드 투어하는 데는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머나 하얀 거는 중국이랑 일본 이거는 태국이래요 이거는 섞은 거 되게 부드러워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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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국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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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내국 탭 안쪽은 전문가도 찍지 않으세요 지금은 숙소에서 그래프 택시타고 무헝 보람에 가고 있어요 맨날 봤던 그 황금색 다리를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고대도시라고 불리는데 와서 지금 티켓팅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면 되게 비싸다고 해서 저희는 바로 저희는 클룩에서 미리 끊어왔고요 티켓이고 자 여기 골프 카트 6인승 4인승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식당 같은 건가 봐 여기다가 파킹을 해놓고 이거를 보러 갑니다 방콕 스케일 방콕도 스케일이 큽니다 이게 다 그냥 새로 지은 신식 건물 같은 느낌이거든요 완전 황금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종의 테마파크? 로드리 공원 같아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봐 그냥 여기는 뭔가 절 같아요 황금색깔 절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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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려해요 근데 사실 되게 새거고 약간 가짜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도 되게 잘 지었어요 되게 예쁘고 안에는 약간 절 같은 느낌이에요 이야 엄청 화려하네 이거 바로 옆에는 또 저게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 돌면 또 저것도 있어요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되게 잘 꾸벼 놨어요 옆못이 진짜 예뻐요 짠 너무 뜨거워 진짜 너무 뜨겁네요 저긴 또 새로운 곳입니다 이야 와 여기 예쁘다 여기 완전 화려하죠 짠 여기 진짜 예뻐요 진짜 여기 이렇게 또 나오면 이렇게 좀 오 오 멋있다 여기는 이렇게 돌기둥 사이로 부처님이 계세요 여기는 아이유타야 같아요 여기는 아이유타야 같아요 지금은 에라완 박물관에 왔어요 여기에 엄청 큰 코끼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고대사원 갔다가 그리고 여기 왔거든요 와 와 이게 엄청 큰데 와 진짜 엄청 큰데 이렇게 화면에서 엄청 작아 보이네요 이 사람은 한 요만한데 이거 진짜 이렇게 커요 와 잘 담기지는 않아 머리가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예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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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